오늘과 내일은 불편하시더라도 출근길, 우산 꼭 챙기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내리는 비는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낮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주, 대전은 오늘도 역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